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가 코로나19 감염증 15차 교회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. 예장통합총회는 지침에서 전국교회는 교회가 있는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파악해 해당 지침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. 또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모임과 연말 행사 등을 간소하게 진행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예장통합총회는 대응 지침을 준수해 교인들과 이웃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고 연말 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달라고 전했습니다.